마지막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선택이 또 있어요? 바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요. 하하 씨가 혼자 벌칙을 선택하게 될 경우 남은 멤버 3명은 벌칙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요. 벌칙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요. 하하 씨가 혼자 벌칙 포기를 선택할 경우 하하 씨를 제외한 멤버 3명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5분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4분 모두 다 함께 번지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점. 아니 번지를 4시에 어떻게... 역시 하하 남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얘기 이후로 하하가 눈을 안 맞으셨어. 진짜 안 보지. 눈을 안 맞으셨어. 그런 마음의 결정 끝단 얘기야. 형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내 위크로였다면 내가 총대를 내려고 했지. 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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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느낌은 나지. 동훈이 형은. 동훈이는 좀 다르지만 내가 다가짜 캐릭터들로 사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럼. 그럼 뭐. 추워서 그 다 된거지 안 들으려고 그랬어. 아니 재석이 형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형이 죽인 거예요.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재석이 형이면 형이 했지. 나는 뭐 솔직히. 그렇게는 하겠지만 너는 하여튼 너 생각대로 해라. 편하게 열정해 동훈아. 동훈아 편하게 열정해. 뭐 이렇게 어차피 한 애야. 이거 뭐 예능형도 그냥. 오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엉기 때문에 무섭게 생겼어요. 형 진짜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뜨지. 이거 어떻게 뜨지. 아 이거 죽어도 못된다. 이거 어떻게 뜨. 얘 진짜 버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해봐 동훈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버즈 조프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아 어떡하나 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니 버림을 두 번도 안 된다니까 버림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10. 5. 8. 7. 6. 6. 5. 5. 5. 5. 4. 5. 3. 2. 2. 1. 1. 1. 1. 1. 하 씨의 선택은. 하 씨의 선택은. 다 같이 되겠어. 뭐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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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난 표정이 혼자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근데. 표정은 정말. 표정은 정말. 나는 알았어요. 왜 멋있는 표정을 안 쓰셔. 멋있는 표정을 안 쓰셔. 아니 멋있는 표정을 안 쓰셔. 멋있는 표정을 안 쓰셔요. 나 혼자 멋진 표정을 안 쓰셔요. 나 혼자 멋진다. 나 혼자 멋진다. 근데 진짜 버즈 점프를 감동을 좀 그래요. 저는 공감이었고 그냥. 다 같이. 말이 안 들어요. 하. 아 해가 진다. 아 나도 소개팅이나 할까.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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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edge, 볼 ini운리nehmer. experiments KAZZBI Uma sodium. 하야. 하야, 하 하 exemption. 하. 진짜? 오빠 울어. 하야, 어때? 하야, 어때? 굉장히 garde. 눈물이 나iteit. 내 눈물이 ỡ. 진짜 울어? 괜찮은데? 하야. görünég 우는 거야? 뒤에 진짜 그러는데. 얘 진짜 울어. 아 야 근데. 얘는 번지를 한 번도 안 띄워봤거든요 진짜. 나도 고성버쩍했지만 얘 진짜 심해요. 아 나 진짜로 아 이거 난 못해. 난 진짜 아 나 미안하다. 아 진짜 이거는. 아 뭐 예능이 마지막에 뭐 이렇게 약간. 슬프네. 가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고맙다 미안한걸로 고맙다. 그래 고맙다. 여기가 진짜. 형과. 어? 왜 또 지호를 위해서 이렇게. 아 춥네. 이거 추운 거 봤어. 선생님 이거 채워주세요. 아우 씨. 아우 야 아우 어떡하니. 아 저기 번지점프 줄을 해갖고 올라가네. 아 줄 달았구나. 아 왜 저 줄. 아 저 줄만 받으면 웃었네. 아 저 줄만 받으면 웃었네 진짜. 아우 씨. 아우 야 아우 어떡하니. 아. 아우 아우 죽겠다. 아우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저 끝까지 올라가네 뭐야. 와 저기까지. 아 어떡해.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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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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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ouch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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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아우 진짜 너무 좁다니까. 아우 야 내가 내가 지금. 화이팅. 아, 그런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많아, 진짜. 어우, 야, 이거 진짜. 어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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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버리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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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나 진짜. 야, 어우... 어우... 아... 아... 어우, 야! 아, 야, 힘내! 형, 사랑합니다! 야, 네 마음 안다. 아, 고마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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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죽겠어, 진짜! 응원도 못하겠다, 내가 진짜 그 미분을 알지. 아... 아, 진짜 못하겠어. 아, 눈도 못하겠다. 아... 아... 어... 자, 10초 대답하겠습니다. 10초 뒤에. 어... 10! 으, 잠깐만. 9!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8! 아, 잠깐만, 잠깐만. 7! 어, 안 돼, 안 돼, 안 돼. 6! 5! 4! 4! 아, 안 돼! 4! 아, 진짜... 아... 아, 못하겠다, 내가. 동훈이 형, 화이팅! 오빠, 화이팅! 2! 1! 낙하시기 전에. 낙하시기 전에. 낙하시기 전에. 낙하시기 전에. 낙하시기 전에. 낙하시기 전에. 저쪽에 보일 수 있는 문, 보일 수 있나요? 네. 저 문, 저 문 한번 열어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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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야 많이 놀랬지? 형 안 그래도 부동없이 심한 형인데 형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 진짜 많이 고생 많이 했을 거다 근데 이게 절대 너를 위한 이게 저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 너의 진짜 2세를 축하하기, 소울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무조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종국, 이강수 씨 두 분은 하하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하하 씨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도와주실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하 씨에게 선물 준비해 오셨죠? 서프라이즈 선물? 네. 원래는 복수잖아. 원래는 복수잖아. 복수가 아니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줘야 돼. 줘야 돼요. 피션을 보고. 아 내가 줘야 돼, 내가? 복지 바로 낼게. 복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포! 예! 포! 예! 됐죠? 됐죠? 야 너도 줘야 돼. 아 당연하지. 됐죠? 아! 됐다! 됐다! 오케이! 김종국, 이강수 씨의 승리! 지기해야 돼. 맞아. 서프라이즈 파츠.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오! 됐다! 오! 됐다! 됐어! 됐어! 아! 야! 만듭니까? 어! 이거, 이걸 네가 갖고 하고? 어, 진짜. 어찌 나빠. 되게 좋다. 아, 뭐야. 아... 축하한다. 아, 너무 행복하다. 축하한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고생했어. 너무 행복하다. 아, 부럽다. 하여튼 진짜, 저기. 진짜 둘째, 건강하게. 지금처럼. 하여튼 뭔가 좀 행복하게. 후렁불허. 하여튼 밝게, 밝게 자라나서. 좋겠고. 서울아. 아, 나 사랑한다. 파이팅! 파이팅! 서울아. 가까이 나와. 서울아, 시식하게 나와. 아, 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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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되셔서. 아유, 되셔서. 아, 참. 하허허허. 아이... 자, 이제 한 번 들어서. 아유. 아이, 고맙습니다. 하여! 하여! 오빠, 빨리 와요. 하여! 예 놈들! 수고한다! 컴그레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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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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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보고 뛰어내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수고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로 샀어 우리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고 이건 제작진의 준비한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뜯어보고 우리 저 하하가 우리 또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집에 있는 우리 태어난 우리 또 둘째와 소울이 소울이 소울이를 위해서 네 소울이 저 우리 하하께 박상원 예 야 어제 밤에 백화점 가서 우리 산 거야 선물 아이 참나줘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진짜 몰랐는데 역시 저희는 침범형입니다 저희는 하하입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고 계속 인생을 같이 좀 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 찐하다 야 찐하다 고맙습니다 진짜 파이팅해서 우리 하하씨 야 하하야 우리 다시 한 번 또 우리를 위해서 고맙고 둘째도 나 진짜요 건강하고 그럼요 행복하게 예쁘게 그래 그래 고은아 네가 많이 사귄인데 요즘 많이 힘들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순산하고 태어날 아이도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게 우리 가족 사랑해 예 선생님 사랑합니다 야 온 것 같다 야 온 것 같다 아 야 온 것 같다 감사합니다.